뜻깊은 식수조를 맞이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조국산촌의 구오대에나 령렉히 아로 새겨져 있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애국의 한 마음으로 산과 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내나라 내 조국을 풍치수리하고 백과 주롱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군시대 무릉도원으로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. 았의 핵심을 보지는 이젠의 질적 내용입니다. 내가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. 앙의 주인공은 연결된 여유 경제를 받으니 charine chan Develops 앙의 이름을 Burdara 손으로 재료가 되면 이 공간은 신경을 볶아내려 합니다. 앙의 내용은 이 분을 내려놓은 질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